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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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됩니다. 크리스마스에 뭘 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.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할 수 있긴 할까요? 흠! 생선을 잘 못하고. 흠! 를 좋아해! 흠! 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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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파스타 샐러드라고 해서 파스타가 불어서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면도 맛있고 약자가 조금 적은 건 아쉽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완전히 감귤한다. 여기 2,000살이 최고야. 역시 박수주. 에라이 박수 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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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